주말 사이에 이제는 문자를 봐도 또 왔어? 라고 놀랍지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북한에서 오는 오물풍선 있죠. 이 문자를 볼 때마다 아 이게 또 왔구나. 오물풍선에서 이번에는 기폭장치라고 하죠. 그게 실제로 화재로 이어지기도 하고 보니까 김포 쪽에서는 어떤 공장에 기폭장치가 탑재된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 이런 것도 발견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최고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냈는데 일단 5월 28일부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기 시작을 해서 벌써 석 달이 넘었잖아요. 6, 7, 8 이렇게 해서 이런 북한의 먼저 도발은 대단히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오물풍선은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걸 먼저 전제로 하고요. 이걸 전제로 하면 맨날 북한은 규탄 안 하고 정부 밑반한다 하잖아요. 진짜 북한은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죠. 규탄 받아 마땅한 것이고. 5월 28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벌써 넉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손 놓고 있잖아요. 뭐 했느냐 도대체. 문자로 신고해달라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잖아요. 오물풍선 지금 서울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혹시 발견하면 신고해달라. 이것은 정부가 무능한 극치죠. 그동안 대응책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맞대응 차원에서 보내는 면도 있죠. 그러면 탈북단체가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을 제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제재를 안 하고 있어요. 탈북단체가 전단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현행법도 위반이 되고 유엔체제도 위반하는 사항이 돼요. 어제 그저께 한정혜 의원께서 이걸 대정부질문 때 요몽요몽 질의하더라고요. 현행법도 P518 작전지역에 이상 이런 걸 못 띄우게 돼 있고 또 실제 거기에는 가스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띄우려면 가스를 이동해 그런 것도 위반이 되고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으로 넘길 때 그 안에는 뭡니까? 전담뿐만 아니라 시계라든가 카메라라든가 USB, 한국의 노래 같은 USB를 보낸다 하잖아요. 또는 또 페트병에다가 쌀을 보내기도 하고 그것은 다 유엔 제재 위반이에요. 유엔 제재 항목 중에 USB라든가 카메라든가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은 위배사항이고 또 화폐, 달러도 그 안에 1불짜리를 많이 보낸다 하잖아요. 그거 제재 위반인데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하고 한정혜 의원이 물었을 때 답변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유엔 제재 위반 조지도 있고 현행법 위반 조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서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제재를 해야 되거든요. 과거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이걸 제재를 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했고 이명박 정부 때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두 가지가 충돌되죠. 또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 이 두 개가 충돌될 때는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것들을 손 놓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동안은 오물풍선 단순히 보냈는데 지금 기폭제라든가 발열제 같은 걸 보내서 그것이 이제 원래 상공에서 비닐을 발열제를 해서 발열하면 비닐이 터지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발열 기폭제 같은 걸 었는데 이것이 오작동하니까 내려와서 발열이 되니까 오물풍선에 있는 여러 가지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재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에 일어났잖아요. 김포 쪽은 1, 2억 원대 재산 피해가 났고 서울 대림동과 부천시 주택가, 김포공항 인근공장, 파주시 공장 이런 데서 발생한 하재가 4건 정도 되고 피해액이 2억에서 한 3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 수거하는 비용 여러 가지 하면 엄청나게 더 많이 들고 특히 김포공항 쪽은 김포 쪽은 만약에 넘어오는 상황에서 비행기와 충돌이 된다든가 그게 얽히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아찔한 순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손 놓고 있는 거고 군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 GOP선이라고 있어요. 경계를 서는 남방항계선은 철책 보이잖아요. 그게 GOP선이에요. 거기서 격추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격추시키면 되는데 거기서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격추 못 시키냐 하니까 우리 탄이 북한으로 넘어가면 교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못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탄은 대공학이라고 해서 대공탄이 있어요. 북한에서 비행기나 헬기가 올 때 쏟는 탄은 공중에서 자폭해요. 탄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탄으로 쏘면 되는 건데 그런 탄으로도 사격을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긴장을 늦추고 있다. 조성하고 그걸 방치한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물풍선이 지금 하재도 나고 피해도 나고 이런 이 지경까지 가고 있는데도 윤정표는 손 놓고 있다. 무능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형사고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군 출신이시니까 만약에 이 오물풍선 안에 어떤 폭발물이 들어있다든지 좀 더 심각한 버전이요. 그런 게 갑자기 여의도 국회 상공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국가기밀시설이라든지 어딘가에 떨어져서 혹은 조금 더 취약한 시설 이런 데 떨어져서 더 큰 인명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기반산업을 해야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오물풍선의 수준이 점점 진화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오물풍선에다가 폭제로 추정되는 물체가 들어있고 하잖아요. 그런 거 발전하면 거기에다가 사실 어떤 작은 동력도 열 수가 있어요. 전에 미국에 러시아에서 보낸 대형 승선이 거기에는 GPS하고 작은 동력을 여니까 미국 상공을 통과했는데 어느 지점에서 미국을 격추시켰잖아요. 전투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진화 발전하면 이것이 무기로도 써일 수가 있고 돈이 적게 들면서도 아주 위협이 되는 무기체계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폭탄을 열 수가 있고 또는 그 안에 생강 무기라든가 추적 장치라든지 우리나라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국가 주요 시설에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 사우나랑 드레스룸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형 카메라나 이런 거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넉 달째가 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제대로 조치를 못하니 참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하늘이 뚫렸다고 볼 수도 있고 그거를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국지전으로도 갈 수 있는 이런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시 최 장군이네요. 역시 최 장군님. 제 생각에는 이거는 조금 더 방침하다가는 그렇게 갈 수 있죠. 그냥 암암리에 이거는 국지전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재산 피해만 났고 사람이 약간 다치는 것만 있었지 이걸로 해서 인명피해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루저장고 같은 데서 이런 화재가 난다든가 공중에 떠다니는 우리 비행기 민항기라든가 비행기가 엉켜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든가 그렇게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좀 더 강력하게 그리고 또 우리 전단을 전에도 보내는데 북한에서 사격을 했는데 그 탄알이 우리 민가 마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격전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것은 국지전까지 갈 수 있다. 역시 최 장군이다. 이거 최고위원회에서 이거 바로 이건 국지전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꼭 좀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그냥 장군이 아니네요. 진짜 그런 워딩이 필요합니다. 김 장군님. 오케이. 그렇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저번주에 이제 지난번에 성남시청 갔다 오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영상이 철거된 곳이 더 있다고요. 네. 제가 저희 TF에서 조사해 보니까 충주시청과 강원시청 여기 다 또 국민의힘 출신 시장들이에요. 충주시청, 강원시청에도 그런 것들이 영상이 철거된 것이 확인됐고 더 이상 영상 총출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4개, 4개 초등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기관에서 영상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오후 1시 40분에 기자회견을 했고요. 오마이티비에서 고맙게도 라이브로 중계를 해줬습니다. 그 기자회견 장면 한 분 오마이티비 들어와서 보시면 세부적인 데이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나 김준혁 의원이나 몇몇 분이 쭉 참여하셔서 같이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추미애 의원도 오시고 윤호중, 김태년 의원들도 오시고 이번에 거의 다 와서 기자회견을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덕수 총리가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대정부질문에서 독도는 실효적으로 우리가 지배를 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열등한 외교적 정책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혁 의원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하자는 법안인지 결의안이 낸 것 같아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독도 그 분야는 우리 당의 아직 당론은 아니에요. 한 번 지금 특별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하는데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어쨌거나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독도 수호 의지가 아주 약화되고 그러면서 또 한일관계를 개선한다는 명복하에 한 일본을 친일을 넘어서 승일로 가니까 스물스물 그런 밑에서 있던 친일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독도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거가 되고 지워지고 지도에서도 지워지는 현상이 있었고 군인들 정신교육 교재도 분쟁지역으로 되고 맡기는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우죽순격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의 진상을 조사하고 하니까 조금 브레이크는 잡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교통공사를 갔더니 지하철역 6군데의 조형물이 독도 조형물이 있었는데 3군데 치웠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여론이 안 좋아지고 난리 치니까 급조로 독도 영상관을 만들었더라고요. 영상관을 TV 화면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너무 졸속으로 해서 만들려면 멋있게 만들라 하고 좀 볼품없게 만들어놨군요. 서울교통공사는 역사가 275개더라고요. 그중에 6개밖에 독도 조형물이 없었는데 앞으로 좀 더 그런 것들을 역사마다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봐라. 왜냐하면 거기 보면 배너 같은 데 보면 광고가 계속 돌아가잖아요. 한 20% 정도는 공익성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목적에 광고만 할 게 아니라 독도 이런 분야를 좀 역호하도록 권고를 하고 왔죠. 아주 믿음직스럽습니다. 끝까지 좀 우리 독도 수호 의지를 왜냐하면 이거는 후대에도 계속 전승돼야 할 우리나라 정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는 또 금방일 수 있단 말이죠. 국민의 정신과도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걸 좀 수호해 주시고 그렇습니다.